안녕하세요 달팽이집사입니다. 오늘도 꼬물이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제품 리뷰 하나 할게 있는데 자꾸 미루고 있네요. 자 오늘 애기들한테 토마토를 줘봤어요. 우리 달퐁이, 새퐁이, 금퐁이들은 토마토 잘 안먹어요. 딱 한입 먹고 정말 안먹어가지고 안주고 있어요. 좀 큰 애들은 자기 고집이 있는건지 편견이 있는건지 딱 먹던거 애호박, 상추 뭐 요런 종류 아니면은 잘 안먹거든요. 먹는 것만 먹고 근데 애기들은 편견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다 맛있게 먹어보더라구요. 그래서 우리 잘 먹는, 편식하지 않는 우리 애기들한테 방울토마토를 좀 줘봤어요. 대추방울토마토입니다. 자 그러니까 주자마자 요렇게 잘 먹고 있어요. 집이 좀 지저분하네요. 금방 지저분해져요. 요렇게 되면. 어쩌면 코코피트를 얘네들이 좀 묻히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벽면이 지금 다 이렇게 코코피트가 묻어있는거구요. 지금 보니까 토마토 주자마자 지금 3마리가, 얘네들은 달퐁이 애기들이에요. 달퐁이 2세, 1마리, 1마리, 1명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. 1마리, 2마리, 3마리가 요렇게 토마토에 아주 급격한 관심을 보이면서 어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야? 이거 새로 먹어보는건데? 어 맛있다. 토마토 맛있다야. 우리 이런거 처음 먹어본다. 그치 그치? 이러면서 먹고 있어요. 네 조금 재수없긴 하지만. 아 뭐 어떻게 해요? 뭐 달팽이들이 뭐 이런 목소리로 아 야 진짜 맛있다.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? 아기 달팽이들이.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뚜껑에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왜 여기 있지?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도 토마토 먹으라고 뚜껑 닫아줄게요. 또 여전히 본죽통이네요. 이거 큰데다 옮겨준다 그러고 안 옮겨주고 있어요. 거짓말쟁이 집사예요. 자 그 다음에 새풍이 애기들은 좀 많죠? 좀 징그러운 거 좀 주의하세요. 애기들이 많아서. 지금 난생처음. 아이쿠 저 아예 떨어졌네요. 대추 토마토 먹고 있는. 대추방울 토마토 난생처음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죠. 역시 지저분하죠? 네 조금 지저분합니다. 그거는 좀 이해해주세요. 이걸 매일 매번 촬영 전에 다 뭐 통을 다 씻어주고 코코피트 옮겨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. 자 그러면은 새풍이 아기들 역시 여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직 깨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도 안 깨어나면 이거는 그냥 못 깨어나는 거예요. 근데 얘네들이 나머지 아이들이 이 빈 알을 좀 먹을 줄 알았더니 좀 잘 안 먹네요. 왜 그러지? 좀 일부 먹은 것도 있지만 아예 손도 안 댄 아이도 보이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. 얘네들한테는 따로 석회를, 그러니까 칼슘 성분을 주지 않고 있어요. 지금 이 알들을 마저 다 먹어 치우라고. 지난번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. 어떻게 된 거야? 자 아무튼간에 두 개 넣어줬는데 지금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풍덩 들어가서 먹는 아이도 있어요. 초점아 맞아라. 자 이렇게 들어가서 토마토 안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먹고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죠? 너무 맛있어? 야 이거 너무 맛있다. 왜 우린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? 거의 이러면서 먹고 있어요. 이쪽은 더 인기 많은 지역이에요. 핫플레이스가 됐네요. 하나 더 넣어줘야겠어요. 아우 얘 너무 귀엽네요. 얘 좀 보세요. 얘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. 토마토는 안 먹고. 아마 좀 경쟁해서 밀린 것 같은데 이쪽 방향으로 좀 방울토마토 하나 더 넣어줘야겠어요. 한번 넣어줘 볼까요? 자 갑자기 방울토마토가 하나 등장했어요. 신기하죠? 매직이에요.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살포시 또 초점씨가 안 맞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놓아줄게요. 그럼 이제 식당이 하나 더 개업을 했죠? 그래서 1호점 여기가 토마토 레스토랑 1호점, 2호점 그 다음에 방금 문을 연 3호점 얼른 소식이 퍼졌으면 좋겠네요. 3호점이 오픈했다는 사실을 자 거기서 못 먹는 아이들 자 이쪽으로 오세요. 지금 애들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? 네 이 아이들이 지금 새로운 토마토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동안에 또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오늘 정말 새로운 소식인데요. 짜잔 이게 뭘까요? 새롭게 깨어난 뉴본 아기 달팽이들입니다. 정말 작죠?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이거는 달퐁이하고 금퐁이가 또 알을 났어요. 사실 여러분 모르실 때 심지어 저도 모를 때 몰래 알을 낳고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 몇 마리만 지금 좀 남겨놓은 상태고요. 나머지는 다 부활을 못하겠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제가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퐁이하고 달퐁이가 저 몰래 낳은 아이들은 그냥 좀 부활을 포기하고 지금 딱 10마리만 남겨놨는데요. 그 10마리들의 모습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10마리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막 태어났어요. 태어난 지 이틀 됐거든요. 이틀 돼가지고 아직 한 번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상태인데 음식이란 걸 태어나서 먹어보지 못했어요. 태어나자마자 달팽이들은 껍질 갉아 먹잖아요. 자기가 태어난 껍질 뭐 이렇게 다 갉아 먹으니까 한동안은 음식을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오늘 좀 어떨까 하고 애호박을 하나 넣어줘 본 상태인데요. 아직 먹을 줄을 모르네요.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나 이것도 몇 시간 뒤에 보면 잘 먹고 있겠죠.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퐁이하고 달퐁이 즉 백화달팽이하고 금화달팽이가 교미에서 낳은 그 아이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식구가 또 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요. 자 그리고 아직 아기들이라 먹을 줄 모르는데 근데 애호박 차차 먹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은 것 같네요. 여기는 이제 막 한창 크는 나이라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시 이렇게 인기 있을 줄 알았어요. 이래서 또 잘 먹으면 하나 더 한 조각 더 넣어주려고 해요. 또 여기는 달퐁이 아이들 역시 토마토 안에 아예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즐겁게 먹는 아이들 있네요. 자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. 이 친구는 바깥에서 공략하고 있어요. 좀 보이세요? 여기 이 바깥에서 지금 열심히 뜯어먹는 아이 조금 확대해 볼게요. 얘는 지금 바깥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. 이 껍질을 얘가 먹을 수 있나? 근데 지금 너무 잘 먹는 거 보이시죠? 화질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얘는 다 먹었는지 좀 내려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. 지금 열심히 머리 박고 아주 몰입해서 먹는 친구들 오우 집중력 보세요. 정말 열심히 집중하면서 먹고 있죠? 이 친구는 다 먹었는지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어요.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토마토를 먹는 아기 달팽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애기 때부터 잘 먹으면 나중에 커서도 또 잘 먹겠죠? 기대할게요. 아니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기대한다. 너희들 나중에 커서도 토마토 이렇게 잘 먹을 거지? 너네 엄빠 달팽이들처럼 편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여러분 네 안 들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새로 개업한 토마토 식당 3호점 드디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 새로 태어난 갓난이 달팽이들 얼마나 더 자랐는지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